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정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당사자, 가족,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니터링하는 인권포럼을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회로 제6차 정신장애인 인권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와 관련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정신건강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어떻게 재편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인권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제철웅, 저입니다.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서초열린세상 박재호 소장님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마인드포스터 이관영 대표님, 그리고 가족 대표이신 신선호 선생님, 그리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김도희 변호사님, 너티나무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장창현 의사 선생님,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아 박사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님, 보건복지부 융창열 사무관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발표가 연이어서 있고, 또 이제 이어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복지와 관련된 규정들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신질환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스펙트럼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추구를 합니다. 안전해야만 사람은 생존을 하고 번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기어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끊임없이 탐색해 나갑니다. 그럴 때 낯선 환경, 자기에 대해서 도전적인 것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 자기를 돌봐달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애착행동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배고플 때 끊임없이 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아이 키울 때 보면 두 시간 간격으로 울기 때문에 밤에 잠을 금히 못 잤어요. 그러니까 애는 배가 고프니까 계속해서 애착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 돌봄자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다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나가면서 사람은 세상이 살기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실패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행동양식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어떤 경우냐면 어릴 때는 부모가 이혼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 이외에도 학대라든지 방임 그리고 상실, 충격 그리고 거부를 당하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아마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럴 거예요. 뭔가 거부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누구나 다 애착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애착행동들이 대개 도발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우울해지거나 또는 아주 침묵해지는 등등 다양한 형태의 애착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애착행동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대응을 해주지 않게 되면 이제 세상은 위험하다라고 다시 생각해서 이 사람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사소한 외부적인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라도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회는 대개 전통적으로 가족 단위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기 상황이 오면 국가가 책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국진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국민들의 아버지로서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개인이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핵가족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장애인 국가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책임제는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국진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책임제는 뭐냐 하면 돈을 달라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돈을 주면 혹은 돈에 가려만한 걸 주면 우리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생물이 그렇고 모든 동물이 그렇지만 사회의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독특하게 가족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익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의 다 핵가족이 되는데요. 과거의 대가족 때는 대개 집에 대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부장이라고 하는 집에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말에 충실하게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아동양육의 좋은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아동을 잘 교육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없습니다. 좋은 교사가 없어요. 이런 좋은 부모, 좋은 교사는 극히 드물어요. 한 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에 저였을 때 아이들이 예착 행동을 합니다. 그 예착 행동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자가 좋은 교사입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없을까요?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부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서 잘난 사람이 있으면 가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의 수치.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뭔가 가족 중에 어느 하나를 한 사람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좋아하거나 편애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애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랑하지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 자녀가 가족에게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가장 부끄러워할까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개 보면 의사생님들은 생물학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실제로 생물학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물학적인 변화가 생기는 정신과 심리의 손상이기는 하지만 그 개인이 성장하는 사회관계망 속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질환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만 명이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우리의 사회 구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인식이 너무나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부모와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가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시키는 그런 공간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부모님들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없어요. 저도 저희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교육자로서 저도 우리 학생들을 제 목숨만큼 사랑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결국은 자기 책임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는 회복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길은 굉장히 멀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달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성, 중증, 정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달성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로마 신화에 보면 시지포스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신화 중에 하나가 시지포스의 신화예요. 그러니까 시지포스의 신화의 경우에는 자기관리를 잘해가지고 회복된 듯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돌이 굴러내려오는 것.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숙명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정말 회복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확산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경험입니다. 이 경험들이 확산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CRPD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 선생님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상담사 정말 중요하고요.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말 중요합니다. 간호사, 복지사, 동료, 가족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이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자, 좋은 이웃이에요. 좋은 이웃이 있으면 정말 빠르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좋은 이웃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서로가 협력해 나가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정신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비자입원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사실 강제입원, 강제치료는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강제입원, 강제치료의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넓게 확산되고 있고 CRPD는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MI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유럽평의원에서 나온 오비도 협약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CRPD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RPD에는 MI 원칙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질환이라고 진단을 받더라도 신체질환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취급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학제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도 타인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정말 이해하기 심오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경혜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존경을 받는 것이고 내 말을 들어야 낫는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마음의 어떤 깊은 상처를 누가 낫게 해 줄 수 있겠어야죠. 그리고 이런 관점은 특히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진국에 가보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령에 대해서 심리상담사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합니다. 누가 칩일까요? 누가 책임자일까요? 정신과 의사님이 책임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책임자예요. 많은 경우 사회복지사가 책임자예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그 사회복지사 팀장 밑에서 일하는 요원입니다. 이런 나라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학제적인 협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언제나 대장이 그 밑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동료 지원가가 있으면 동료 지원가가 저 밑에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다학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회복하는 데에서는 평등한 속에서 협력을 해야 사람이 회복될까 말까 하는데요. 위계질사에서는 어떤 치료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다학제적인 협력 다부처적인 협력이 또 협업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실천이 그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신질환의 치료라는 영역에서 정신과 의사에게 독병권을 주는 것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미궁에 빠뜨리는 길이다. 우리 모두가 협력을 같이 해나가야지 정신과 의사생에게 다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의 다학제적인 그리고 다부처적인 협력과 협업이 제도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심리, 법, 성경을 믿는 당사자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복지법 15조의 경우에는 이거는 예전의 정신건강복지법 그러니까 비자입원을 시키고 강제치료를 하는 그 패러다임 하에서 일종의 신혈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언제나 중심이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 복지가 우리가 연구장애가 됐다고 그러죠. 연구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걸러주는 그 망이 장애인 복지법이었고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이 저기 가서 치료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내모는 것이 장애인 복지법 15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조의 경우에는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문제를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놓고 그 개인이 치료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관계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망이 바뀌지 않고 너만 바뀌라고 하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가 뭔가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면 금방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악화가 되는 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망은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변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같이 변해줘야 되는데 사회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뭔가 잘못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장애인 복지법 15조였습니다. 정말 이거는 폐지가 되었어야 될 건데 폐지가 마침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한 것들은 저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큰데 방향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과 신체질환 사이는 평등한 취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체질환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병원 모시고 여기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이고 입원한 며칠 할 것이고 그럼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신질환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언제 퇴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신체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병원에서 1년, 2년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혹은 길어도 2주일 있다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외래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약폐용을 했을 때 약의 효과가 무엇이고 부작용이 무엇이고 설명을 다 듣습니다. 정신질환은 그런 설명을 듣지 않아요.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한 정신건강의 문제, 정신질환자, 특히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원치료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RPD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숫가를 외래에서, 병원에 있는 인력들이 밖에 나가서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왕진을 하는 거죠. 왕진을 하는데도 똑같은 숫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치료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던 공간에 있으면서 치료하는 것들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학제적인 접근이 복지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학제적인 접근을, 그러니까 정신건강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료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예요. 이 복지 서비스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시스템에서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건 복지재원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영역에서 우리가 입원을 하더라도 치료의 영역에서 의료와 복지 간의 연계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일상 및 사회생활 복기가 보장되는 치료체계,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걸 갖추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입원할 때 의사 선생님들의 의무는 그거는 치료 계획을 당사자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입원하게 될 것이다. 치료할 때 어떤 약을 쓸 것이다. 약의 부작용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같이 지원해 줄 것이다. 다학지팀이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사자 단체, 먼저 선경험 있는 당사자가 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우리로 보면 의료법에다가 그러니까 이 CRPD가 있고 난 다음의 변화입니다. 의료법에 당사자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를 시켜라. 의료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의료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법도 의료법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정신건강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CRPD의 정신이에요. 평등하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이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복지서비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복지서비스는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장애인 복지법 이런 데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에는 입원하자마자 당사자를 접촉해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퇴원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길어도 2주일 넘어서 입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퇴원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별 코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정신장애인들이 직장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응할 때까지 개인별 코치가 정말 중요해요. 이런 개인별 코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휴가 부분에 있어서 휴가를 정신장애인들의 경우는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러면 기업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기업에서 손해보는 만큼은 국가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복지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정신질환자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의 지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맞춤형의 지원들이 조기에 잘 제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연구장애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을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연구장애로 넘어갔을 때는 장애인 복지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다른 장애인과 평등한 기반 하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간의 평등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서비스. 이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는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가 안 되니까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예컨대 뭔가 자기 활동을 할 때 활동을 옆에서 일정하게 적응될 때까지 활동을 개인별로 코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 중증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장애의 심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을 촉진시키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촘촘하게 장애인 복지법에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에도 복지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복지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과 대상이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문호개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도 정신장애인에게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천린세상의 박지호입니다. 저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너무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되고 나서 제가 당사자분들, 가족분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정말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장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라는 게 CRPD에서 적어도 사회모델 이후의 장애라는 것은요. 이 권리거든요. 소수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장애라는 것은 질병의 고착과 사회적으로 내가 무능력함을 입증하는 아니면 증명하는 도구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라는 말 자체에 대한 저항, 거부감들도 굉장히 심한 상태고 그래서 나갈 방향과 현실 사이에 이 괴리를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되나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일단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입법추진위원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 있는 입법추진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법 15조 이후에 법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인복지법 32조를 개정하는 것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몇 번의 토론회를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이 논의를 이어가시기에 훨씬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도 입법추진위원회 같이 참여하고 있으면서 저도 같이 했던 법안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제가 다른 두 개의 입장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단체, 가족단체랑 같이 하고 있는 생존권연대, 작년에 대선정신장애연대가 올 3월에 생존권연대로 명칭을 바꾸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연대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다듬어지면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선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5일날 우리 인권포럼에서 입퇴원 제도, 자기결정권 이렇게 주제로 해서 저도 유튜브로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그때 입퇴원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복지서비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입추위안이 있고 입추위안은 장인복지법 32조를 개정하면서 동시에 정신강복지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안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들 그리고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두 가지 이 입추위안을 두 가지 관점으로 조금 이렇게 일부 수정을 하는 방식들 그리고 입추위안과 좀 다르게 가는 접근하는 게 세 번째 개정의견 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추위안과 개정의견 첫 번째 두 번째 안들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정신장애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미등록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장인복지체계로 일원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그리고 장애인복지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목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가는 방식을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완전 통합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완전 통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의료와 복지를 분리하는 것 이런 방식이 될 것이고요.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개정한다는 게 현재 있는 제4장이 되겠죠.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을 해서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신질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전달체계는 당연히 정신보건체계에서 다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신질환자 복지의 특수성을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면 당연히 정신질환자 복지는 정신보건체계에서 다루는 것이고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주로 그렇게 되면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원화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보면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 정신강복지법에서 크게 다루어주는 주제가 네 가지거든요. 정신강 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죠. 온 국민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국가정신강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증진사업이 있고 입회원 절차와 치료 지원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권위공허와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현재에 있는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은 이 네 개가 한 법에 있는데 권위공허랑 복지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증진사업과 입회원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고 그래서 복지 잘 안 보이시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달체계는 당신이 보건으로 체계로 가고 있고요. 이 세 개의 증진사업 그리고 입회원 절차 권위공허를 한 군데로 묶어서 가칭입니다. 정신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법률 정도로 하면 정신강 증진사업과 의료법의 특수법 특별법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로 통합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다 같이 묶어서 정신강 복지법 하에 가자 라는 것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진행됐던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사회통합을 정신강 복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내용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32조 개정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32조에 장애인 등록에 관한 조항에서 정신강 복지법 제3조의 정신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장애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법안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입법추지위원회 안이 현 시점에서 정신강 복지정책 그리고 서비스가 지향에 될 가치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하나하나 집어보고 있다는 것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권위공호 부분들 특히나 의사결정 지원이나 위기 지원과 관련된 권위공호 체계가 사실 우리 현재 법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폭넓게 담아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차별은 결국에는 전달체계에 분리해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있을 때도요.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전부 다 가로막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34조에 있는 그리고 58조에 있는 복지시설 이용만 제한을 하는 건데 전달체계가 분리되다 보니 장애인복지를 정책이나 서비스를 얘기할 때 정신장애인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역량이 사실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달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은 복지차별을 없애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 발의하는 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법안을 통과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장애인복지법 30조 장애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저 개정안을 가져갔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몇 가지 요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 정책은 어쨌든 장애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애 등록을 전제로 활동 지원이든 장애 연금이든 이런 것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게 장애 등록을 하지 않고 진단서만으로 이것에 대한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럼 정신질환이라는 게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DSM 기준으로 하면 정신질환의 종류는 300개가 넘거든요. 그럼 범주에 대한 기준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장애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장애 등록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 법안이 이미 발의된 것도 있습니다. 장애 서비스법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애가 15개인데 다른 장애 유형들은 전부 다 두고 정신장애만 장애 서비스법처럼 장애 등록 요건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6개월이 기업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장애의 질병의 고착화를 전제로 하는 개입한다 그러면 사실 조기 개입에 대한 어떤 적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죠. 복지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견 1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출까 낮춰서 현실성 있는 현실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성은 달라집니다. 물론 그래서 이걸 장애인복지법 32조가 아니라 제 57조를 개정을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58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국가가 장애인에게 주는 걸 그냥 퉁치면요. 딱 두 가지예요. 돈을 주든 서비스를 주든 이 두 가지인데 돈을 줄 때는 장애 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는 재활서비스를 포함해서 서비스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걸로 인정을 해주자. 그게 국가한테도 좋잖아요. 이 사람이 만성화돼서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빨리 재활서비스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국가재정에도 좋으니까 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은 열자. 그렇게 하면 정신장애인 중에서 장애 등록을 하신 분들은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복지급여 이걸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급여는 빼고 복지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이게 돼야지 15조를 폐지한 게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역차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회원분들이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다 받고 있는데 15조 폐지되어서는 이제는 장애 등록 안 했으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건 차별이 되는 거죠. 오히려 역차별, 개악이 되는 거죠. 최소한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제57조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에 정신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질환자를 포함을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6개월 경과 규정이라든 이런 것도 만들어둘 필요가 없죠. 살려둘 필요가 없으니까 다 삭제하는 방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법추진위원회가 하고 있는 제시한 어떤 정신강복지법 제4장. 복지서비스 제공 이게 사실 현재 있는 제4장의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복지서비스 내용을 아예 장애인 복지체계로 다 이관을 하고 정신강복지법은 정신건강증진 그리고 입퇴원 절차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의 권위공허 이런 내용을 담은 법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정신강복지법상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체계로 이관하고 미등록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제공 근거를 좀 마련하는 이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입추위안입니다. 입추위안이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영을 한다 그러면 제4장 복지서비스 제공이 빠지게 되는 거죠. 복지서비스 제공은 장애인복지체계로 넘기는 이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법 법률 말고 시행규칙상에서 시행규칙상에서 정신장애인복지시설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시설 규정을 따로 두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설 운영의 이용자 요건에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세를 제출하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근거를 담고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정신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이 신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것은요. 전문화된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다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저는 정신장애인복지도 굉장히 주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별도로 담는 거 그리고 정신과 전문요원 그리고 정신과 수련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수련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이랑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요양시설 같으면 너무 커요. 우리는. 이게 도저히 가정과 같은 환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장애인복지체계까지 줄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구성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논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송사자 인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정신경복지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들도 그러니까 법률을 이렇게 개정을 하면 하위 법령도 일부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수반이 됩니다. 개정의견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랑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정신장애인을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줄 거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어떻게든 이분들을 장애인복지체계로 통합을 하고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장애인복지법 57조를 바꾸는 게 그나마 좀 낫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한 32조를 바꾸는 게 제일 낫죠.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정신장애인복지시설 규정을 시행규칙에다가 담아서 미등록 정신장애인분들은 지금처럼 정신장애인복지시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방법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없어진 것을 통해서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지역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에서 장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게 충족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런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안의 어떤 수용성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 수용성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위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개정의관 세 번째는 이게 장애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우리가 워낙을 다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구성하는 거랑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고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면 사실은 장애인복지체계에 가서 우리가 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없어지고 장애인복지계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 게 사실은 숙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복지체계 아니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 가서 이 주장을 세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동의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체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장애당사자 단체도 우리도 동료지원가들이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체계에서 가서 보편적 서비스로 우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든가.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제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신재활시설은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서 이걸 만들지? 아무런 주체는 전부 다 동의하지 않는데 법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될까 싶은 거예요 저는. 현실성의 문제. 지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정신장애인의 복지의 특수성. 우리는 보건의료 약 먹잖아.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 장애와 일반 장애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의 보편성을 우리도 똑같이 누려야 돼. 차별을 없애야 되라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거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따로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인 복지의 특수성과 장애인 복지의 보편성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향점은 동일합니다.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거냐의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 차별 해소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어떤 정신장애인 복지의 특수성을 좀 우선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 체계와의 통합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을 좀 더 강화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질환자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왜 의료 서비스의 대상만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도 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제는 담아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 말이 장애인 복지 체계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15조는 없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 복지 체계에서는 서비스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복지 체계에서는 등록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장애 등록과 상관없이 정신질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보건의료 체계에서. 이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된 게 2016년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우리는 이미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고 5년이 지났는데 가족과 당사자 단체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없애서 우리에게 복지를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복지 서비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이 변해 바뀌었는데 당사자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는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새로 생긴 게 없으니까. 단적인 예로 지난 5년 동안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새로 생긴 게 전국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데 뭐가 복지 서비스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체계, 이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정신건강복지법, 더구나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전혀 고민하지 않던 복지부에 가서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갑자기 바뀌겠어요? 그게 되려고 하면 법을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 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큰 게 정신질환자의 복지 권리가 법에 명시가 되고 청구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복지과 관련돼서 복지 서비스를 누구한테 가서 신청해야 될 지가 없어요. 누구와 제공할 지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 나열만 되어 있지 누가 어떻게 제공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이걸 얘기를 하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건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 청구 절차는 분명하게 하죠.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에 가서 얘기를 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 방식 내용을 좀 명확하게 담고 그래서 저는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시설로 현재의 정신재활시설은 의료적 재활이거든요. 이제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좀 정체성을 바꾸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갖춰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거도 담고 그리고 저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지금처럼 지방이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복지 서비스에서 작년에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에서도 밝혔지만 그런 온국민 마음건강 대책에서 얘기한 정신재활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 안 믿습니다. 저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제 주인 사람들은 다 안 믿어요. 지난 5년 동안 한 개도 안 늘었는데 뭐가 늘어요. 그거는요. 복지부는 이게 지방이향사니까 지방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다 그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지방이향이 돼서 정신장애인 쪽은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시공구 단위에 가면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목소리를 못 내요. 서울같이 이렇게 서울 경계나 좀 큰 데는 그나마 사람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데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묻혀버립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저는 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틀을 갖출 때까지는. 재원적인 재원의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의 56%가 의료급여 환자인데 의료급여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은 50대 50이고 광역, 시, 도 같은 경우는 국고 80의 지방비 20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의 시, 도 개념이면요. 자기 지역에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자기 재정 20%만 내면 돼요. 그런데 정신재활시설을 만들면 100% 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수록 손해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중앙정부가 가져가서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급여 비 국고보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식은 퇴원해서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한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국가의 책임도 키우고 재정적으로도 합리적이고 터로나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의 재정 요인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신강복지법 제4장,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들 33조에서 38조에 있는 것들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하위 법령을 좀 구체화하는 것 이게 하위 법령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서비스를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다들 공무원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내용이 없고 법에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나도 우리는 전부 다 실태조사 하잖아요. 무슨 5년 동안 실태조사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방에 가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당사자단체에서 가서 복지서비스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보는 건 법적 근거를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법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하위 법령 보면은 실태조사할 수 있다. 뭘 하라는 게 없어요. 복지서비스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만들어서 어느 쪽이든 간에 저는 제가 어떤 법이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좀 주체적인 어떤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도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액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진행이 돼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토론자분들 토론을 쭉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포스트 대표 이관형입니다. 저는 오늘 당사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다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당사자로서 20, 30년 전에 한국 사회를 살았던 김삼식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분짜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재산 욕심과 경제 관념이 없을 정도로 순박했습니다. 다만 내전증 간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의 유산을 차지하려던 큰 누나는 이 내전증을 빌미로 김삼식 씨를 장학수심원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폭력과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곳에 들어오면 정신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입원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입원은 사람을 건강하게 살리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입원 제도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로 돌아옵니다. 방송팀의 위에 구조된 김삼식 씨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게도 사회는 섬보다 더 차갑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화면을 제가 출연했던 한 유튜브 영상에 달인 댓글입니다. 섬에 가둬라, 사지를 묶어라, 입소시설에 넣어라. 20, 30년 전에는 댓글로 앞을 달 수 없었지만 김삼식 씨가 살았던 과거는 혐오와 차별이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섬에서 나온 김삼식 씨가 찾아갈 곳은 당연히 가족이었겠죠. 하지만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누나는 남편과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입장에서 김삼식 씨에게 방을 내주고 함께 생활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국가 책임제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의 아픈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부모가 죽고 나면 자녀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이죠.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던 김삼식 씨는 일자일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사회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당사자들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과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많은 직업이 있죠. 그 중에서도 왜 유독 칼을 다루는 위사나 가위를 다루는 미용사는 될 수 없는 걸까요?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은 당사자의 어떤 행동과 모습이 상상되셨나요? 다른 직업들도 법으로 제한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이 역사에 정신병력을 넣으면 어떤 직장에도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던 돈도 떨어지고 갈 곳도 없던 김삼식 씨는 결국 길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은 점점 더러워지고 몸이 간지러워서 목요탕에 가려 했지만 입구에서 거절당하죠. 우리나라는 작년까지도 정신질환자의 목요탕 출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삼식 씨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남성으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담을 넘으려 하는데 망을 보는 역할만 해주면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이죠. 배가 고팠던 김삼식 씨는 결국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국 강도단이 따라서 망을 보다가 경찰에 잡혀서 7년 동안 감옥생활을 합니다. 다시 7년 후 세상에 나온 김삼식 씨는 정신질환자이자 정과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회에서 숙소를 마련해 주었지만 밖에 나갈 것도 해야 할 일도 없던 김삼식 씨는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증상은 심해졌죠. 자신을 섬에 보낸 큰 누나 그곳에서 당했던 폭행과 감금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사회와 도둑질을 하자고 꼬셨던 사람까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를 정도로 증상이 악화됩니다. 결국 김삼식 씨는 농약 제초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죽어가는 과정에도 와중에도 자신을 찾아온 작은 누나와 화해할 수 있었고 큰 누나도 용서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김삼식 씨는 죽어서야 사회가 만든 야수의 마법에서 풀려난 겁니다. 사람들은 폭력적인 정신장애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당사자들입니다. 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당사자들로 하여금 치료받을 권리, 일하며 자립할 권리,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리뿐입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과 불행에 위한 자살이 아니라 우리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했던 국가와 사회에 위한 타살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당사자들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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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이랑 복기사님이랑 다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맞고 그 말씀대로만 조금이라도 따라했다면 지금 이렇게 이 자리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중복되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염병을 앓고 있는 44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12살에 초발하여 32년째 아무데도 적응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 역사를 말하고 싶습니다. 1993년 최초로 부산일보대강당에서 울며 불며 가족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정신질환도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가족들의 생각에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탄원서와 서명운동이 필요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그때 나에겐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공로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가족들은 냉정하고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처음부터 보건법이 만들어지고 장애인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다 고통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족들은 장애인의 혜택을 보려고 애쓰지만 법이 없는데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면서 환자 중심이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얽혀 차별받고 무시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전문가들을 생각하면 장애인 등록한 게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기보건법이 있습니까? 당뇨보건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병에는. 유독 정신만 보건법이 있고 지금 또 개정했다는 게 금강자가 들어가거든요. 아주 붕괴가 됩니다. 폐지된 장애인 복지법 15조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한자도 가족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일반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법은 81년에 제정하여 3년 후 84년에 개정한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우리는 정신장애인 등록 1년 후 95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4년의 긴 세월을 지난 후 2019년 이거 좀 책 보니까 19년이던데 12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건강정지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를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답니다. 읽을 때마다 제가 혀가 막 미끄러져요. 너무 길어가지고 3년 이따 개정한 지체 일반장애인복지법과 24년 동안 정신보건법으로 사용하다가 정신건강정지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보건법은 장애인법으로 개정되지 않고 서로의 영역 다툼과 이익만을 챙기는 전문가 그리고 정세의 유형이 다 다른 가족의 단합된 역할을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어 장애인복지법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의식주 서비스와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지원체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제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장애인법이 84년에 개정했고 우리 정신적원 94년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95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중복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며 오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감정과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한 군데도 아닌 두 곳을 이용할 거라 미리 예측하고 억지 핑계로 혼란을 주었습니다. 1993년까지 정신적원 무조건 병원이나 수용소로 보내어졌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입태원만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질환자와 제활의 의지를 보이는 소수의 환자를 위한 제도와 법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넘게 집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제활제기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직 전문가들에 의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치료가 아닌 관리하기 위한 정신보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 사회적 인권적으로 볼 때는 장애인 복지법 15조는 차별 철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등 기관 이용 시점에는 실무자들이 정신장애를 꺼려함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15조 폐지가 되었던 개정이 되었던 정신장애인의 기관 이용에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 법 폐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문가 당사자 가족들의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양가 없는 것은 허락을 잘 해줬네요. 아까 교수님이 당사자와 정신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이 같이 섞여서 해야 뭔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보안이 되고 이해를 한다고 좋은 거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수된 그릇 안에 유리그릇을 넣어낸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똑같이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도 조금이라도 허점을 밝혀내려고 그 사람을 눌리면서 밟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아주 기가 막힌 사회생활인데 같이 정신장애인 복지관 이걸 같이 이용하자고 하면 은근히 왕따은따 내지는 결국은 재발을 하게 되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5조 폐지는 물론 차별 철폐 의미는 있죠. 의미가 있지만 이건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똑같아요. 과연 장애인 복지법 15조가 우려의 복지의 원형이라 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복지 서비스를 못 받는 원인이 복지법 때문일까요? 장애의 유형이 다 다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예산 부족인지 그리고 시설의 엉성한 프로그램 부족인지 정신장애 정보에 서비스 전달 체계가 미흡함 때문인지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제안하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며 전문가들의 뜻에 따라 협조합니다. 그들은 학문의 깊이는 있지만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왜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또 가족과 당사자를 위해 일한다고 그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우리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못하는지 가족과 당사자들이 안타깝습니다. 실적 삭기, 업무보고에 우리 가족과 환자는 그들의 입권사업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법의 개정, 폐지 과정에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많이 수렴해야 하는데 전문가 편의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발의를 하고 하는데 막상 법안을 만들려면 우리 가족이나 당사자가 말한 것은 다 지워버린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다는 말만 법 다루는 분이 이걸 내가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안타깝다는 말만 연발하더라고요. 정신보건법이 줄여서 정신건강법으로 개정되면서 바뀐 점을 찾는다면 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입원적합성 심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100% 가까이 강제입원이 되며 재입원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날이 하루였던 것이 정신장애인의 날에 지정된 그 한 주가 장애인의 날로 한다는 이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중증만성장애자에겐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줄여 사용하기로 한 본 이름의 정신질환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질환자는 치료에 혜택을 주고 만성중증장애인은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집에만 있는 당사자도 시설에 수용된 당사자도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맞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장애인 복지법에 우리 장애자의 복지법을 만들어 15조, 15조 폐지되었다고 장애인 복지법에 우리 법을 만들어 놓고 불편하게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15조 폐지되면서 그쪽으로 우리 법을 만들어 놓으려 하는 것 같아요. 이 질환은 특히 청소년, 사춘기에 발병을 많이 합니다. 평생 상처가 되는 충격을 주는 그런 치료가 아닌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병원 병자도 못 끄집어냅니다. 너무나 애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입원해가지고. 초발일 때 국가의 지원으로 전폭적으로 치료하여 중증만성으로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에도 정신장애 학생에게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없애는 인식 개선 교육으로 학업에 무리 없이 정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퇴원한 환자는 계속적인 관심으로 친구 만들기, 결혼, 주선하기 등 외로움에 떨지 않게 지역사회의 든든한 관계 형성으로 제2의 안인덕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직업 재활도 중요하지만 부모 사후에도 일에 적응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하여 직업 없이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사회관계 속에 자립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님들, 정부관료님들 연민의 마음으로 관심 갖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나중에 행여한 자, 노숙자 혐오와 학대받는 수용소에 갈까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직업 재활을 중심으로 시설을 만드는 데 주력했지만 이젠 정신장애인을 위한 당사자법을 만들어 숨어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만희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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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사회복지공의법센터 김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 제목을 돌봄자리 회복의 관점에서 본 당사자에게 필요한 전달체계와 시설이라는 토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박재우 소장님과 같이 정신장애인사회통원연구센터에서 입법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같이 법안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박재우 소장님 발제안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장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박재우 소장님이 여러 연대체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들으시고 이런 저희 입주의안 말고도 여러 안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발제문을 보면서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입주의안이 되면 가장 좋지만 이런 현실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개정의견 1이나 2를 생각해보셨고 또 개정의견 3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주장을 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저희가 안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미등록 정신장애인은 포함한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가 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신보관 전달체계에서 장애복지 전달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장애복지의 보편성이라든지 신체장애인과의 평평성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된다는 것에 저희가 가장 포커싱을 두었고요. 더불어 같이 고민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어떻게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됐었는데 요양시설과 재활시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요양시설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의견에서는 이 시설이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평균 재원기간이 10년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요양시설 어떻게 없앨 것인가 개편할 것인가 이런 거에 나오는 과정에서 노인시설로 기능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장애 쪽으로 장애복지시설로 이관을 했을 때는 사실상 생활시설과 다르지 않은 거주시설과 다르지 않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로 생활시설로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신건강복지법에 잔류를 할 것인가 개정의견 3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으로 이관을 시킬 것인가 이것은 입치의한 개정의견 1, 개정의견 2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넘어갔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성도 있긴 있을 텐데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이것을 잔류시켰을 때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에 그대로 남겨두었을 때의 어떤 기능들도 있을 거예요. 우려하시는 역진적인 것이라든지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남겨졌을 때 장애인복지시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병원 기반의 복지시설이 앞으로는 훨씬 더 확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로 넘어갔을 때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경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이쪽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 남았을 때는 결국은 병원 기반 복지시설들과 또 겨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지 않을 것이냐 결국은 정신건강시설은 이거는 같이 어느 쪽으로 가든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뭐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장애인복지시설 쪽으로 넘어와서 이관을 해서 이쪽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그런 질이라든지 시설 인력기준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게 시설 쪽에서도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유사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모습도 좀 살펴봤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정신장애인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우리한테는 그런 인력도 없고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거나 이런 의견을 준 반면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정신장애인분들이 15조 폐지 이전에도 실제로 이제 복지관들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한테 조금만 더 이제 인력이나 예산을 주면 더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견들을 청취를 하면서 아 그러면 이제 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라는 데에 대한 그런 좀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시설은 탈환화 패러다임에서 이제 자유로움과 뭐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도 같이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입추의안이 나온 것인데 입추의안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점들을 박재수장님 발제문 보면은 이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등록제죠. 사실 아까 자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뭐 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없는데 사실 뭐 그런 등록제 폐지가 가능한가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저는 이게 더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장애 등록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편견이나 뭐 스티그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장애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 저는 이게 더 이제 문제점으로 더 크게 이제 다가왔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될 거라고 저희가 단정을 하고 넘어가 단정을 하고 이건 안 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안, 최선의 안을 이제 만드는 것을 저희 목표로 했기 때문에 32조의 개정을 전제로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자. 등록제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또 등록제가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 자체는 가능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어떤 법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 제도가 가능한 나라들도 있다. 우리도 지금 재하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제자분의 박재호 소장님 발표처럼 이게 역차별이나 역진적으로 갈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정신자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실상태를 무시하고 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게 저는 그런 사실상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미등록 정신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예를 보면 지난번 법 개정 때 또래증후군이나 아니면 백반증, 그 안면장애 하나로 들어왔죠. 이런 백반증이 장애 유형에 이전에는 없었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서 장애로 인정을 받고 그것이 계속 논의를 통해서 장애복지법상의 장애 유형에 추가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번도 뭐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넘어가서 이제 3번을 보면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치료가, 회복전 서비스가 필요한 적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장애인복지법이든 장차법이든 국가인권위법이든 아니면 UNCRPD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이제 6개월이라는 이런 기간 명시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저희 입주의 안에 보시면 퇴원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입원이나 입소를 하면 그 입원 입소와 동시에 퇴원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퇴원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그 밀착적이고 밀도 있는 집중적인 그런 전환 지원 서비스를 단기간 동안 받아서 지역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입주의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에 대한 공백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정의견 1과 개정의견 2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생각과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정의견 2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양보를 해서 이제 시행규칙 정도로 개정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발제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별의 정신건강복지시설 편차가 굉장히 심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15조 폐지 이후에 장애인 정책국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정신장애인분들에게 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제 우리가 개정의견 3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의견 3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것을 통일된 안으로 가져가려면 정말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요건 이제 발제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개정의견 3에 대한 의견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개정의견 3으로 갔을 때의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복지서비스에 신청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회복지원시설에서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신청이나 절차 같은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런 게 사실 장애복지법에도 이런 구체적인 절차가 이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사회보장급여법 이런 것들에 이미 신청부터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신용관 복지법에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의 핑계일 수 있는 거죠. 더 크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법의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재활시설을 복지시설로 변경을 하고 서비스 제공주체로 명시를 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서비스 제공주체로 재활시설을 명시를 하는데 전달책에는 정신보건 체제를 유지한다. 라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형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장애복지법 상에 이런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소득보장이라든지 각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자세히 가족지원, 활동지원 이런 것들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주거약자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활동법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평생교육법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와서 장애인 복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정신형원 복지법이 이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2016년에 법이 바뀌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신데 저도 이제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관점과 그리고 결단의 문제다.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관영 대표님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장애인에게 자격, 면허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어디 출입하는 거 그리고 임대주택 신청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배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아무리 해도 지금 몇 년째, 수년째 정말 바뀌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이게 과연 법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뭐 이런 문제인 것인가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결단의 문제다라고 생각 결단까지도 이게 가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기상조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개정의견 3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재활시설과 장애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 같은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이제 격차가 크다. 그래서 장애복지시설의 그런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특히나 이제 개인시설이 많은 정신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이거를 갖추지 못하고 결국은 고사하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가족들이나 당사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일견 일리는 있지만 이게 당장 이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못 맞춘 정신재활, 정신복지, 장애복지시설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정신재활시설들은 이제 다 문을 닫으십시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경과규정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과규정이나 지원을 통해서 시계상조의 우려는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 안도 있지만 이 안이 뭐 당연히 완성된 완결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이제 수렴을 하면서 저희 안도 계속 이제 바꿔나가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청취를 하고 또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도 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벌써 이제 7월 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올해 말이면 이제 법이 시행이 될 텐데 정치영화복지법이든 장애복지법이든 정말 이제 당사자 그리고 가족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정말 얻어갈 수 있는 예 그런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장상현 선생님은 줌으로 지금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장창현입니다. 네 제가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에 따른 정신의료 및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하면 채팅이나 아니면 유선 연락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그 세 곳에 사회적 의료기관연합회 소속 병원 의원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장창현입니다. 네 그 제가 열 가지 정도로 드릴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이라는 거죠. 모든 장애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장애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장애는 모두 다 보이는 것만이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15조의 폐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장애에 대한 인식, 이해를 넓히는 굉장히 기초적인 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복지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도 신체장애인 분들이 주목받는데 준해서 우리 정신장애인 분들도 좀 살펴봐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정신, 우리가 이제 멘탈 디스오더가 정신질환으로도 번역되고 정신장애로도 번역돼서 뭔가 좀 오해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국립기관이죠.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정신보건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관에서 모든 정신질환과 심각한 정신질환을 나뉘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Any Mental Illness, AMI 줄여서 표기하고요. 심각한 정신질환은 SMI로 표기하고요. AMI는 모든 정신의 질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생활활동이 방해되거나 제한된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혹은 정신건강 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정신질환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필요한 것은 회복 관점에서의 치료 재활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혹은 중증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모양이 정해져 있고 그 모양으로 그냥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병은 이렇게 발병에서 기복이 있다가 회복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병에서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보통은 초기 성인기의 정신질환은 많이 발병을 하죠. 그래서 기능의 어떤 장애 정도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중증으로 갈 수도 있지만 회복이나 경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정신의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따가 또 추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한 개인이 있으면 독립생활, 학업, 직업, 관계 건강, 영성, 취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에 증상이 생기면 그걸 넘어서서 장애까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거리가 생기게 되죠. 바람이 있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걸 또 공부하게 하는 것은 스티그마와 편견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편견을 없애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제공이 되어야 우리가 이런 소중한 삶의 영역들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정신의료, 정신과 치료는 회복의 일부라는 거죠. 회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건강의 결정 요인을 보아도 여기에서 의료는 1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행동, 행동양식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유전적인 부분, 물리적인 환경 질이나 폭력의 노출 등등 이런 것들 중에서 건강의 결정 요인 의료는 11%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11%를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오류가 우리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 안에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정신의료의 당사자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정신재활에 대한 교과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 주거권, 선거권, 정치참여권, 취업, 교육, 가족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도구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나요? 제대로 이번 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들 거의 10만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반성의 지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 드릴 말씀은 재활을 돕기 위한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신과 약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단지 도울 뿐입니다. 도울 뿐 잘 도와야겠죠. 그리고 돕는 사람이 자신이 주인인 행세를 하는 것도 안 될 것이고요. 정신과 약을 잘못 활용한 극단적인 예를 우리 역사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관영 선생님께서도 정신장애인의 고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시죠? 불황자 선도 명목의 인권유린 사태였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불황자에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불법 감금, 강제 노역을 했고 공식 사망자 수만 500명이 넘고 비공식은 더 많겠죠. 많겠죠. 그리고 죽은 이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시신을 활용해서 또 이윤을 챙기는 정말로 비인간적인 모렴치한 행동이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원 안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 있었어요. 형제정신요양원. 여기에서 증언, 여러 증언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항정신병 약물 클로르프로마진을 마구자비로 투여했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약을 투여받았고, 주사도 받고, 약 먹고 목롱해지고, 약을 핥아먹기도 하고, 강제로 복용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삼성전이라는 책에서는 전신무력증, 시각장애, 안면근육마비, 이런 후유장애도 앓게 되고, 손발 떨리고 요폐증까지 생기고, 이게 후유로 남고, 이것이 정신과 약의 일면입니다. 정신과 약이 폭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정신과 약을 섬세하게 쓰면 약이지만, 섬세하지 못하면 당사자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에게도 정신과 진료를 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고로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저울 그림인데요. 이 저울 그림은 제가 정신과 약물 관련 강의할 때 항상 쓰는 건데요. 모든 약은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을 견주어서 쓰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겠습니다. 위험 이득의 저울을 재서 이득이 위험성보다 높은 약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는 환자의 삶의 질에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정식병 약물은 체중 증가, 대사부작용, 졸림, 인지기능 저하, 근육 피로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급성기 때는 적절히 잘 쓰여지면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로 발휘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료의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이라는 어떤 치료의 모델입니다. 고유명사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질병과 약물 지식의 전문가인 의사와 경험의 전문가인 환자와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는 그것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이죠.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은 치료자와 당사자가 함께 알고 함께 선택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해 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내용, 그리고 중요한 효과, 중요한 부작용 설명하고 의사결정의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가부장적인 모델은 치료자만 알고 그런데 저는 무섭다 생각하는 것은 책임도 치료자만 찝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반대의 극단은 당사자 선택 모델인데 저는 가운데 것이 균형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곱 번째, 치료와 약은 덜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있는 의원 중에 한 곳인 산림의원과 지역사회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돕는 재활원 음평재활원에서 협력하는 사례인데요. 저에게 2020년에 처음 저 진료를 뵙게 되었습니다. 진료로 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행동조절이 오히려 안 되고 약의 부작용, 신체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을 덜어가는 것이 더 이 당사자분에게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약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재활원 선생님들의 노력, 이분에 대한 적절한 돌봄 제공의 노력이 수반이 되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약도 줄일 수 있었고 심지어 약제비도 절반 이하로 낮출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덜어감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스톰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운동이고요. 발달장애인의 과도한 정신과 약물 처방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나 자폐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정신과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인, 돌봄 제공자, 가족을 교육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국가 캠페인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국이 NHS라는 내셔널 헬스 시스템, 국가 의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공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스톰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체중 증가, 피로감, 심각한 신체적 건강 문제가 정신과 약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나타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의료인들을, 돌봄 제공자들을, 가족들을, 당사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신과 약은 내과, 물 다루는 약과는 다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땐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평생 제공받거나 하지만 정신과 약은 과연 약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의 삶의 질에 유익할지 말지를 살펴가면서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약은 인지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어떤 약은 체중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고 어떤 약은 몸의 힘을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좋게 하는 걸까요? 정신 증상만 조절되면 될까요? 그렇죠. 여덟 번째 드릴 말씀은 정신 의료가 재활 복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장애인 등록 제도 안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1년 이상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라는 어떠한 문턱 과정을 1년 이상 밟아 나가야지 그제서야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년의 기간은 재활의 기간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의료, 1년은 의료가 맞고 나머지는 복지가 맞는다. 혹은 1년 최소 의료를 해야 복지의 기회를 준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된 재활의 참여의 기회를. 그리고 정말 중증의 질환은 1년까지 뵙지 않더라도 정신과 의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등록 제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만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복지수의 문턱으로 의료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다음은 참고. 저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 영역의 어떤 성취, 선취를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발병하고 평생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크고 운동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 삼아 국가는 없었다.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조차도 부모연대 활동가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국가책임제, 우리 물론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도 얘기가 있지만 발달장애는 더 먼저 얘기되고 더 활발하게 얘기됩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검색하면 당사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를 검색하면 학회 페이지 그 정도만 나오거든요. 구글 검색하시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가족분들 또 더 뭉치고 또 저같이 생각해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발달장애인분들, 그분들이 받는 어떤 복지 서비스에서 부럽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거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 복지 서비스,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정신장애 영역에서는 제대로 얘기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제서야 태동인 그런 움직임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애 영역 간에도 소통하면서 또 성취를 나누고 서로 배워가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정신우리와 복지의 중심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있어야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찾아보시면 논문으로도 이런 제안들이 있어요. 환자, 당사자의 경험은 정신의료 정책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지금 너무 전문가 중심주의가 우리의 어떤 법의 영역에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의 목소리,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오늘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의, 제가 속해 있는 의료의 영역에서 좀 알아보자면 의료의 어떤 취약성이 있습니다. 정신의 의료의 취약성. 진단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DSM이라는 어떤 진단 기준에 대한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임상가마다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의학에서는 검사가 따로 없죠. 우리 의사가 만나서 보는 환자분의 소견, 그리고 가족 당사자가 보고하는 어떤 힘든 마음의 역사, 이런 걸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의학보다 더 상업이익에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를 보면 어떤 상업주의에 너무 치우치는 부분, 특히 어떤 제약 상업주의도 있죠. 보통 제약회사가 광고를 하고 저희 진료실에 와서 판촉을 하고 학회에서 판촉을 할 때는 효과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의료의 굉장히 오래된 금원으로 자리 잡은 구절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리고 스톰프 운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치료는 하지 않음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치료적인 힘을 좀 뺄 때에 당사자분들의 삶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잉 의료화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화, 복지의 조화, 당사자 중심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거의 이제 마쳤습니다. 요즘 우회전시 일단 멈춤하고 있죠. 어떤가요? 많이 지켜지나요? 저는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있고 심지어 원래 원칙은 우회전시에 보행자가 없으면 잠깐 멈췄다가 진행할 수 있는데 너무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법안 내용을 잘 살피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법의 힘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우리의 삶을 바꾸죠.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 법, 벌금 이런 강제성이 있는 법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물론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참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강제성을 또 띄도록 우리 복지 서비스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개발원의 조윤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얘기들이 정신건강복지법을 어떻게 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면 저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서비스들이 얼마나 있냐 장애인 쪽에 왔을 때 그렇다면 정말 장애인복지법 내의 서비스들은 잘 배제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자료는 아마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PPT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장애인복지법에 정신장애인 서비스가 많지 않다, 적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기타 내부장애인이든 소수장애인분들이 많은 서비스에서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발달장애인분들이 주, 이제 이따 보시면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정할 때. 아니다. 아 네, 먼저 그 미등록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미등록장애,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도 해보고,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진행해 왔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15주 개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우선 이제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장애인등록에 규정하는 것은 조금 타장애 위험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미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사실 등록제 폐지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 유형이 경중, 중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계속 정책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폐지가 어려울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라고 보면 이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미등록 대상자를 열어두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이제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고 대부분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되지 않더라도 필요 서비스 이용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상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장애인등록제가 있는 국가들, 사업별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제도가 있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독일도 역시나 등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서 많은 걸 풀고 있다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면할인제도나 이런 것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장애 여부, 장애 기준 그런 거에 대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감면할인제도는 각각의 감면의 목적에 따라서 제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득 보장 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감면할인제도의 주로 대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다른 국가마다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록체계가 있는 국가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어쨌든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많은 질환을 포괄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2021년에 4월에 확대가 좀 됐었는데요. 인정 질환이 그 외에도 더 많은 질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지 서비스는 얼마나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한 7개 부분으로 봤는데요. 연금 및 수당 부분입니다. 연금 수당 부분 보면 여러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랑 장애수당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저 그리프를 좀 보시면 귤 색깔로 되어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1급, 2급, 원래 등급은 없는데 우선 저희가 중증장애라고 얘기하면 자폐, 지적, 그리고 정신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포만 잠깐 보시면 1급하고 2급이 귤 색깔까지, 주황색까지인데요. 그 세 가지가 지적장애와 자폐선장애 맨 위로 올라와 있는 반면에 정신장애는 되게 낮죠. 작죠. 그 말은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귤 색깔까지입니다. 저게 70%가 대상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회색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3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포로 인해서 장애인연금을 정신장애인분들을 되게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에서 회색에서 정신장애인 70%는 지금 4만 원씩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사실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신장애인 회색 지대의 귤색 수준까지는 다 30만 원을 받아야 이게 맞다는 것이죠. 어쨌든 정신장애인이 비교를 해보면 지적자폐선장애인의 1, 2급에 보면 60%, 84.7%가 1, 2급이고 이들은 어쨌든 장애인연금 우선 대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 그다음에 나머지 정신장애인 30%밖에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계속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육교육 부분인데요. 보육교육은 크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 거는 대상자에서 조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 아닌 것들 정신장애가 대상이 아닌 부분 빨간색은 노란색은 대상자이긴 한데 좀 막 못 받을 것 같다. 서비스에서 조금 수급을 못 할 것 같다라고 한 걸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8가지 사업 중에서 청소년 발달장애, 반가워 활동 서비스 이 부분들은 제외하고는 이용을 가능할 수 있겠지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등록률이 등록장애는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를 받기에는 서비스 자체의 대상자이긴 하지만 받을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및 재활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까만색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영역에서는 대부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빨간색, 까만색 부분들은 빨간색 영역은 여전히 대상자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노란색은 받더라도 조금 매우 적게끔 받을 수 있을 대상자에서 조금 수급률이 낮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치나 건강검진이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런 기관 이용은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이런 부분들은 장애 유형이나 연령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분들은 대상에서 많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특히나 발달재활 서비스나 언어발달은 18세 미만으로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장애인분들이 구조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다 발달이 붙었죠. 이게 이제 결국 특별법으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열이 됐고 그리고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대상은 발달장애인이고 그리고 그 주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색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노란색은 받더라도 수급률이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이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또한 활동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매우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제도 자체가 응급안전알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못 받게 되고 이렇게 제도들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인데요. 일자리도 지금 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빨간색은 아예 대상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노란색 부분으로 제가 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직업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이 약 5%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75%고요. 그리고 자폐성장애인은 7.2%입니다. 주가 발달인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죠.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2만 7천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분들. 그중에 5%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근로를 하고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좀 있어야 되고 민간 일자리에서 일도 하고 해야 되는 건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일자리에서 못한다고 하면 공공일자리에서의 뭔가의 직무들, 공공일자리에서 서비스를 좀 일을 하게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공공일자리 내에서도 정신장애인분들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이분들도 정신장애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시켜줘야 되는지 이걸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역사회복지제도는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이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총 15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제가 특별교통수단하고 6번하고 7번을 색깔로 안 칠했는데요. 저것도 대상자가 대부분 지체나 보행상장애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빨간색으로 한다면, 노란색으로 한다면 진짜 이용할 수 있는 건 몇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용하더라도 노란색 같은 경우는 요즘 주로 발달이나 이렇게 연결된 그들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 쪽에 특화 자립생활센터들이 나름 한 다섯, 여섯 군데에서 장애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거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금 감면 영역에서는 그래도 빨간색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공공하고 세금 감면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상 등록장애인이 되야만 그런데 7번과 8번 같은 감면, 감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 외에는 그거 말고는 대부분 소득이 낮거나 그런 대상자들, 등록장애인분들 아니면 심한 장애 아니면 심하지 않은 장애 이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대상자 포괄성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정책 대상자가 정말 다 포괄하고 있느냐라고 그 기준으로 좀 보면 표면상 등록장애인을 다 포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세제 감면 공공요금 지원에는 대부분 다 포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서비스 대상자별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서비스 대상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정신장애인분들, 특히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수장애인분들은 다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유형은 발달장애인에 초점이 되어 있고 편의는 시각, 감각, 지체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 연금은 특히 저소득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분들이 빈곤율이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분들이 100명 중에 7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분들이 지금 상급외가 아주 많습니다. 70%인데 그분들은 지금 대상자 그 기준 때문에 그만큼 상심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만약에 단계적으로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 이분들은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장애인의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수당으로 지금 4만 원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활동지원 시간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복지시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 이용은 이제 당사자 선택이긴 하죠. 이제는 당사자 선택인데 선택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관습적인 부분들 기관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를 보일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15조 폐지가 된 때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관련된 기관들은 좀 돌아봐야 된다. 계속 이제 사회통합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복지 현장에서는 전문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 환경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기관들이 좀 더 필요할 것인가.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좀 기능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납탈동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신혁화 복지센터와 네트워크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소득부정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정신장애인분들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1번의 전략이라고 주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전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되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된다면 바로 된다면 정신장애인분들이 좀 더 소득 부분에서 조금은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일자리 특화형이 필요하고 현장중심 일자리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일자리 확대가 좀 필요할 것이고 납탈동 지원하는 서비스 부분들 그리고 가족 지원 그리고 상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활동지원 제도도 개편되어야 되고 동행지원 서비스나 아까 이렇게 좀 계속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 부분도 좀 반드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확대 중심인데 좀 더 이제 위기나 응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인 쪽에서 권위공호기관의 역할도 다변화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영 교수입니다. 저는 학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주로 보건과 의료라는 개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이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저를 부르신 이유도 보아하니 제가 앞으로 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계속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좀 많이 공부하고 듣고 경청하라라는 차원에서 불러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주 앞에 좋은 발표 잘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에도 꿈을 꾸면서 과연 우리 정신질환자들 인권과 치료의 관점에서 도대체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쫓기는 꿈을 다 꾸고 요즘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과연 누가 이분들의 최선의 이익의 대변자인가 서로 의사선생님일 수도 있고 우리 복지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관료분들일 수도 있고 의원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많은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내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제 좀 복원의 관점에서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보건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보건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장애의 범주에 들지 않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등록 얘기를 좀 하셨는데 장애의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고 일시적 정신질환 상태에 있다가 회복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질환, 정신장애인의 개념이 아예 들어가질 않죠. 굉장히 단기간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바로 의료 전달 체계에 의해서 다음 단계 병원을 퇴원할 수 있는 걸 갈 곳이 필요한데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는 제도가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는 정신질환자본만 가실 수 있고 정신재활시설에는 정신질환자까지 아니어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신재활시설 등은 등록이 필요 없죠. 현재 상황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자의로 입소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입소신청서를 작성해서 자의로 입소하고 자의로 퇴원하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등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정신건강복지법의 특례사항 예외규정사항을 폐지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안으로 편입이 된다면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보다는 학자로서는 정신보건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신복지법과 정신복지의 법체계와 정신보건의 법체계가 완벽하게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 기능은 분할을 함으로써 복지의 서비스는 복지 전문가가 의료의 서비스는 의료의 전문가가 제공하면서 접점에서는 두 영역과 당사자와 모든 분들이 같이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똑같이 발생하냐면 제가 서울로 학교로 옮겨오기 전에 4년간은 대전, 충청 지역에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 정신보건소, 방문간호, 복지, 커뮤니티 케어 하나로 묶여 들어가면서 여기서 했던 얘기와 똑같은 논쟁이 시군구 단위에서 발생합니다. 즉 보건조직인 보건소와 복지조직인 복지정책과, 시군구 단위에 있는 정책과 사이에 과연 협업이 어떻게 될 것이고 법률은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출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 논점이 여기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정신장애인으로서의 장애인 즉 일반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그다음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 환자로서의 권리 환자로서의 권리라는 건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둘 다 이용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반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는 장애인 권익, 옹호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으셔서 장애인 복지법상의 모든 혜택은 다 누리시고 환자로서의 권리는 의료계로부터 보건의료계로부터의 지지를 받아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저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약간 다르지만 조언을 드린다면 최상의 혜택을 누리시려면 등록된 정신장애인분께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서비스를 모두 받으시고 비등록장애인, 저희 용어로는 장애인이 아니신 등록이 안 되신 정신질환자분들께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요양재활시설을 등록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도 존속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분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아까 입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본다면 하나를 폐지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입법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에 있는 제도와 장애인 복지법상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둔 후에 오히려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 개정도 굉장히 최소화가 되고 서비스는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 사이에 관할 건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제가 최근에 비자 입원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 입원 제도 개선으로 탈원화, 탈병원화가 예상이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탈원화될 수도 있지만 정신병상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사회로, 지역사회로 복귀하셔야 되는데 가장 최고는 댁으로 가시는 거죠. 집으로. 다만 여기서 폐지되었으면 하는 주장이 많은 보호임무자들한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선의 안은 역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질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복원의 노인 요양, 청소년 문제에서도 다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상과는 달리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다 퇴원을 하시게 되시면 지역사회에 충격이 올 수 있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원래 취지는 정신질환자들을 더 위하기 위해 만들었던 건데 그 선한 목적과는 달리 제도가 실행되고 나니까 이게 오해를 유발했던 거예요. 단지고 시설에 국한된 얘기인데 온갖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커지,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복지법의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는 거야라는 오해가 발생했던 거죠. 아까 정신과 약물은 효과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자분들의 내용을 보면 저로서는 약간 우려되는 것은 효과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대안을 내놓고 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입법 저항, 실현 가능성 그 다음 제가 반공무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할, 부처, 할거주의 이런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한 100조 원 벌어다가 이렇게 예산을 딱 드리면 좋겠지만 아마 가장 큰 입법 저항은 예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일 것 같고 이 예산이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예산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시스템에서 의료의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설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대구로 가시면서 제가 서비스를 받게 되시면 이제는 국가 예산이 돼버립니다.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저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 현재 정신건강정책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숙가화시켜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굉장히 밤새워가면서 지금 보고서를 쓰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정신건강정책과와 그다음에 여러 연구진 그다음에 여러 저희 또 협의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상에 가깝게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법원만 내놓고 통과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장열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에 일련화의 정책들에 대한 토론이라 제가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고 제가 정확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제가 우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속 시원하게 뭔가 바로바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당장 뭔가 나오진 않는다라는 데에 대한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특히 전문가 분들이나 당사자 가족분들 모두가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좀 법을 한번 만들 때 그래도 좀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정말 좀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나라도 나아질 수 있는 좀 그런 거에 만들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처음 정신건강정책과에 온 게 작년 11월인데요. 그때 막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이제 한창 개정이 된다면서 막 얘기가 되고 12월 3일인가 그때 이제 개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정신건강국이나 정신건강정책과나 전부 다 막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아 드디어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을 받는 이런 걸 우리가 드디어 뭔가 힘을 보태서 뭔가 하나라도 더 바꿔서 나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뭔가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는 또 정신앞으로 질환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뭔가 더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막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또 잘 되지만 않는 게 저희가 우선은 뭐냐면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돼서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생각만큼 또 막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또 많은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자꾸 뭔가가 달라진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뭐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저희가 또 해보려고 했던 게 정신건강복지법 좀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좀 구체적인 서비스가 잘 안 나오고 좀 추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좀 당연한 의무 규정들 위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뭐 복지 서비스가 실제로 좀 전달되는데 좀 많이 미약한 법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서비스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또 이 서비스들을 법에 넣는 거는 뭐 어떻게 넣는다 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업이 돼야 되고 이게 예산이 받쳐져야 되는데 뭐 막상 예산은 받으려고 하면 생각만큼 이제 또 예산을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이제 정신건강정책과나 여기는 이제 정신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중요하다고 예산을 또 밀어넣었지만 뭐 당장 이제 우리 부만 가더라도 많은 장애인들이나 그 밖의 이제 정책 수혜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여러 대상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선순위로 가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부에서 통과되더라도 또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밖의 국가경영에 대한 많은 예산들과 또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자꾸 또 이제 예산을 받기도 어려워지고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또 그만한 또 많은 애로가 있고 그럼 뭐 법만 개정해서 하나도 못하면은 또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또 뭐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또 이런 애로사항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제가 이거 개정을 하고 나서 느낀 건데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또 받았었죠 저희도 이제 연구 결과들을 받아서 이제 특히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시설인데 이거를 이제 장애인 시설로 넘기는 방안을 또 이제 많은 연구에서 제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시설들이 장애인 시설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정신질환자들 이분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장애인 시설로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또 고민도 많이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법이 또 막상 개정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시간도 또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또 그리고 아마 지금도 단시간에 나오기 또 좀 어려울 것 같은 또 뭐 그런 느낌이 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타로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 8월에 장애인 타로나 탈시설 대책이죠 이게 발표되면서 일부 정신적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정신 여기 장애인들도 탈시설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시설에서 빨리 빼내라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무턱대고 시설에서 나오면은 이분들 지역사회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또 이분들 일자리도 없고 지낼 집도 없고 한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말씀하셨던 또 이번 제도뿐만 아니라 또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또 최대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또 자립 지원 대책 협의체라는 거를 지금 현재 만들어서 각종 이제 뭐냐면 전문가들이나 분들의 의견을 지금 받고 각 서울시 특히 서울시는 좀 여기 사업들이 좀 주거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듣고 있고 요구를 잘 해서 좀 저희 대책을 만들면서 여기에 맞춰서 좀 법안도 좀 현실성 있고 더 실현 가능하고 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하나라도 더 나은 삶을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여기 와서 좀 많이 느낀 건데 우리가 이제 자립 지원 대책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정신질환자들이 왜 어려운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건 확실히 여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편견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당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많은 편견들이 있었고 정신질환자들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서 저는 이런 정책들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많은 편견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또 특히 정신장애인 특히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막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법이 실제로 배제를 안 해도 현실적으로 좀 배제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많은 홍보도 하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우리 정신병이나 정신질환 이게 이제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부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 같다가 많이 지금 홍보를 해나가려고 하지만은 저희만의 힘으로만은 또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이런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밑에서의 운동도 좀 같이 해주시고 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 많은 정책들을 또 그리고 각종 협의체들을 통해서 좀 법안 개정안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라도 더 좋은 날을 만들어 보기에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 패널분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형태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를 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로 나온 여러 가지 코멘트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 주실 우리 패널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박지호 소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의 법을 만들지 별도의 법이라는 게 사실 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없으니까 이게 의료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이제 신체장애, 신체질환 같은 경우에는 강제입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 결정권에 기반해서 다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망상으로 인해서 환청으로 인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또 그럼 자기 결정을 다 존중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사실은 정신보건법이죠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반 의료법으로 했죠 그런데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 정신보건법으로 그게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별도의 법이 합리적인 선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조선두 계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약 12만 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등록되지 않은 중증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갈래의 법을 가지기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강화하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다 하든지 일원화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사무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은 정신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장애인복지법으로 일원화시킬 경우에는 우선은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등록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담당을 직접 하는 건 아니라 뭐라고 100%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등록된 정신, 아까 장소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된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되고 그리고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제는 저희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서비스가 상당히 충분치 못하다는 현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저희가 정신질환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이나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걸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의 복지지원에 관한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거기에 기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관님 분발하셔서 거기 많이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복지부에서도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병력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정신장애인들 가운데에서 활동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 기준 자체가 주로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도희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활동지원 서비스 저도 댓글을 봤는데 활동지원 서비스 별도로 인정조사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봤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비중을 동등하게 하는 그 점수를 동등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정조사표를 개편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복지부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공식화해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지금 이 토론회가 포럼이 행해지고 있는 인권위 쪽에다가 가족분들이 활동지원을 장사자분들과 같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받지 못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장애인 차별이다 다른 장애인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으로 집단 진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가족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 활동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행동 액션을 하려고 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코멘트를 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인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도 우리 이관영 대표님 토론하실 때 거기 댓글 쭉 나왔던 것들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댓글을 쓸 때의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그 댓글을 쓰실 때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욕설을 했다면 이거는 사이코패스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댓글을 쓸 때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댓글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재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현실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급성기 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럼 이상한 것일까 그럼 댓글을 쓰는 사람의 그때의 그 감정과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의 감정이 과연 질적으로 차이가 날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분노를 표출할 줄을 몰라요 급성기 때 우리가 흔히 현실감각이 떨어질 때 비로소 그때 분노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저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하에 있는 조연병 당사자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의 조연병 당사자라든지 또는 그 밖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디에스클레이팅을 하는 흥분도를 낮춰주는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기본적으로 디에스클레이팅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 경우 우리가 응급 입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디에스클레이팅을 하지 않고 수갑을 채우게 되면 더 흥분이 더 심해지게 돼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의료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디에스클레이팅 교육을 받습니다 가족들도 디에스클레이팅 교육을 받아요 가족이 흥분할 때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일까요? 저는 정신장애인이 아닌 우리가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정말 약자고 이분들은 희생자예요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정신장애 인권 포럼을 했는데요 정말 좋았던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당사자 이야기, 가족 이야기, 서비스 제공자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공간이 저희가 그동안 6차에 걸쳐서 진행해왔던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저희 연구진들이 잘 정리를 해서 특히 송성현 박사가 수고를 많이 해 줬는데 앞으로 정리하는 업무를 송성현 박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서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양한, 어떻게 우리가 각 영역마다, 각 개인마다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찾아나갈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적절하게 파협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법안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6차에 걸쳐서 저희 인권포럼을 시청해 주신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것으로 6차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한 보고서는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아마도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